이게 원통 플라스틱 깎아서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악기입니다 이건 악기예요? 네, 악기입니다 우리 스타킹 소품 아닙니까? 소품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스타킹을 위해서 제작한 악기입니다 이야, 노력이 대단합니다 악기 보니까 뒤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막혀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아, 이건요 피아노를 보시면 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낮은 도, 높은 도, 더 높은 도가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어, 좋다 높은 미 이걸 높은 미 이건 요걸 끼워서 오, 낮춰진다 네,gef Imam을 낮추는 효과를 줘는 오, 오 무슨 어떤 어머를 원리로 소리가 나는지 도라임바, 솔라싱으로 한번 쳐주고 보세요 그럴까요? 네 와, 이게 길이의 차이군요, 길이의 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국의 아이들 나오셔가지고 제 앞파도 한번 연주해 보시겠어요? 광혜 씨는 이걸 잡으시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저는 왜 짧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벌리세요. 벌려요 벌려요 제대로. 각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연주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자 갑니다. 온몸으로 연출한다고요? 이거 언제 치는 거야? 아아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대화 노래죠 대화 노래. 대화 노래죠 대화 노래죠. 대화 노래죠. 대화 노래죠. 대화 노래죠. 대화 노래죠. 대화 노래죠. 우리 방수생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아니 이렇게 우리 잼스 댄스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를 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희도 연주를 한 건가요? 하시고죠.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시생이 없었으면 이 연주는 있을 수도 없어요. 시생이 어떻습니까? 뭔가 잔뜩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왠지 모를 배신감도 들기도 하면서. 근데 일단 저희 노래가 이렇게 색다르게 편곡이 됐던 것 자체가 너무. 우리 노래 아니에요. 무슨 노래. 지독한 후유증 때문에. 아 남들의 정신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이 부분에 도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시지 않았던 공연. 관객분들이 좀 보시면서 상상하셨던 부분보다 더 이상 되는 그런 공연을 만들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잼스틱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바람과 꿈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7, 8월 여름 시즌에요. 남미 멕시코로 이제 투어를 가게 됐거든요. 와우. 이제 그 멕시코나 남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이 잼스틱의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저희의 바람이자 소원입니다. 오늘 스타킹 턱짐 딱기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무대 어떤 무대입니까? 특별히 마림바 한 대로 넷이서 여러가지 퍼포먼스 아주 재미있게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림바 악기를 한 대. 그리고 연주가 하는 네 분. 네. 어떤 영상이 어떤 소리가 우리들 앞에서 펼쳐질까요? 와우. 기대되는 만큼 박수 주세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대단하고. 뭐라 감사사가 안 오는 것으로 믿합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3분이 또 들어와요. 3분이 또 들어와요. 3분이 또 들어와요. 최계대의 연주로 합니다. 3분이 또 들어와요. 3분이 또 들어와요. 최계대의 연주로 합니다. 최계대의 연주로 합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하이 조캐. 와!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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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좀 말해 줄게요!